인더스튜럴과인 케미스트리, 유기공업화 혹은 화학공학 개념 이런 쪽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재로 이동할 인더스튜럴과인 케미스트리 쓰는 책은 우리는 정창중 전장이 쓴 2022년에 개념된 탐파를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룸라인 가운데 띄어온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이 시청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쪽 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텐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책을 딱 보면 프리페이스에 담아요. 프리페이스는 모양이에요. 프리페이스는 얼굴이 좀 알겠는데 프리는 모양이에요. 뭐 머리 앞에, 전에. 그러니까 얼굴 앞에 있는 건 머리부터 보여요. 소위 말하는 머릿걸이다는 얘기죠. 머릿걸이. 머릿걸이를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책은 공업화에 나온 다음에 공업화에 걸렸는데 머릿걸이니까 의약품, 화장품, 학종, 자전거, 컴퓨터 등 모든 물질들을 다 방향하는 것이 공업화에 달린 것이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일반화 배웠어요. 화학이 뭔데 배웠어요? 화학이 뭐죠? 물질의 화학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물질이 뭔데? 물질이 뭐야? 물질은 질량과 두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시봉을 갖고 있는데 지시봉에 대한 질량이에요. 지시봉이 차지하는 부피가 있습니다. 여기 물질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재질이 뭔데요. 그 어떤 부피도 이런 것들. 떠나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을 다룬 항문이 화학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다룬 항문인데 그런 물질이 다룬 항문에서 제품, 물질들 결국에는 인간 생활을 이득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이 풍성으로 운명이 발달해요. 그 운명이 발달할 때 있어서 화학이 지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은 과학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뭐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보면 기술은 뭐예요. 기술은 그것을 인간 생활을 웬만큼 버텨을 주는 윈탉한 생활을 해결해 주는 대량 생산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알아야 되지만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도 기술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해탈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라라 가는 겁니다. 달라라를 혹 소수의 사람으로 갔다 왔어요. 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달라라야들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배치남 여행하듯이 일본 여행하듯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술의 발달이에요.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이 견비되어야지 인간 생활이 훨씬 더 흥력이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해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공업과학 인더스티럴 케미스티 인더스티럴 케미스티 인더스티럴 케미스티 이라는 얘기는 이런 현대 문명을 좀 더 인간에게 해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공업과학이 발달이 많이 됩니다. 큰 얘기죠. 실은 공업과학이라고 표현하면 화학공업이라는 표현이 다 맞겠지 왜? 화학공업에는 화학공업과 공업과 공업과학이 같이 견비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화학공업과 공업과 공업과학을 구분 못한다는 말이죠. 공업과학 공업과 공업과학에 이 책에 차례가 총론이 1위에서 나와있고 즉 화학공업이 뭐냐? 그중에서 공업화학은 뭐냐? 화학공업이 뭐냐? 라는 것을 배우고 여기에 1위는 화학공업 결과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공업화학 결과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위에서는 유교학공업을 해서 석유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유교학이 탄소케미스틴이라고 하는데 탄소화학물을 다루는 화학인데 그거를 공업적으로 다루는 그중에 유교학공업의 원료물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석유의 석유입니다. 이미 1800년대 영국에서 석탄이 중요한 원료산업에서 산업에 몰려있어요. 그러던 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석유가 발매되었고 1900년대 초반에 석유를 본격적으로 시초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유산업인 고분자가 1900년대 중반 막식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꽃을 키운 것은 2차 세계래전이 끝나는 1940년대 후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석유화학식이 열린 거죠. 지금은 100번이 되어 있어요. 석유에 있어요. 요즘에 세계적인 물가가 급락이 됐죠. 큰 락이 떨어졌죠. 뭐의 싸움이에요? 미국의 석유 셸 그것이 생산당가가 높아요. 뭐 보다? 땅속에서 석유 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하고 러시아가 생산량을 왕창 밀려갖고 미국의 최대 단가를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탁 이렇게 좀 꺾어버리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값을 원유가로 맞춰왔죠. 지금 석유 원유가가 다른나 그게 20달러 20까지 건들받고 쳤죠. 40달러가 되어있는데 40달러 정도는 시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한 달 전부터 20달러가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탁니다.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사우디아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는 가스고 사우디는 석유로 생산해놨거든요. 20달러에서 해치니까 그만큼 미국은 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들,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또 한 번 못했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하고 미국이랑 회의하고 다 석유까지 몰이 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같은데 어쨌든 석유에 대한 얘기가 다 그렇고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는 무기와 같은 얘기로는 전통적인 산할관리 의료와 뭐냐 다르지만 우리는 다루지 않고 최근에는 이런 전자 유재명하라는 2차전지 여러분 이후에 환경적인 친환경차 전기차가 있었죠.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멍어리게 돼요. 배터리가 움직여요. 배터리는 2차전지죠. 1차전지와 2차전지 차이점이 없는데 아시죠? 1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1차전지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계산계속에 들어있던 전지들 이런 것들 한 번 쓰면 버리죠. 라디오에 들어있던 것 근데 2차전지는 뭐예요. 한 번 쓰고 다시 충전을 쓰죠.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에 있는 전지 매일 제작받아 충전기로 충전하잖아요. 그것이 2차전지예요. 전지를 다 싣을 수 있는 뭐 자동차전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요즘에 전지들이 뭐 수명이 100kg 400kg 700kg 700kg 100kg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 충전해서 몇 킬로 갈 수 있느냐가 2차전지의 생명으로 좌우합니다.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정미라고 정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공부의 부분은 일부의 총무 부분하고 제2의 설교공업과학의 그 다음 사업의 정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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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의 다품병 소량 생산으로 두고가 채 높은 것을 생산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약품 화장품 뭐 유지 배면하는 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될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분야들이 여러분들의 진출할 분야입니다. 졸업형은 석유화학 분야에 나가서 검은자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면 정미라고 분야를 해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쪽에 취업된 사람도 있고 요즘에 새벽이 전지 혹은 관두체 쪽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의 반사도 있습니다. 지난 26년뒤에 퓨어빅 툴그레임이라고 삼성 반도체 SK하이비스 이런 것과 같은 반도체 검사 장르를 만드는 회사한테 반도체 공연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주영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가있구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배우를 뽑은 책은 들어가겠습니다. 퓨어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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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온라인에서 그렇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자 서른모븐에 화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항상 눈이 감겨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언스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사이언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이언스 안 되는 거하고 실은 워킹 데프니션이라고 해갖고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는 것만 받고 그냥 사이언스라고 여기가 있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워킹 데프니션이라고 해서 그럼 자 팩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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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ante이고 팩관적이고 팩관이 되는 사람 팩iros 팩환학 팩genes 객관적인 방법, 공중적인 방법, 전국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시험 혹은 반차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는 시험이 되거나 여러분이 하는 시험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똑같이 그 지식이 만약에 나는 물을 끓일 때 내가 물을 끓이면 나는 밖에서 끓이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끓이면 120에서 끓어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내가 끓이는 물은 100에서 끓고 여러분도 100에서 끓습니다 그죠? 반복적인 시험, 방법 자, 어제 끓이니까 120에서 끓이고 오늘 끓이니까 100에서 끓여있다 말할게요? 아니죠 어제, 오늘이라든 내일이라든 시험의 방법에 있어서 그 시험은 같은 결과를 낳게 말입니다 물론 정관에 대한 변수는 있는 건 맞지만 자, 그러한 반차 소나무는 나뭇잎이 끄찍끄찍 침했을 때 저, 저, 지금 한창 피고 있는 벚꽃처럼 나뭇잎이 속바닥처럼 활력으로 되어있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나무처럼 되어있는 저 나뭇잎은 아무튼 소나무 뿐만 아니라 잔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침엽수라고 분류해요 벚꽃뿐만 아니라 반풍나무, 참나무 이런 것 다 손바닥처럼 이렇게 넓적하네? 활엽수라고 이렇게 지치면 이런 식으로 관찰을 통해서 그죠?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알고 있는 것은 노하우 그죠? 비법 뭐 그것도 지식의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쉽지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사이언스라는 것 같다가 나만이 아는 지식은 의미가 없었지 그죠? 그에끔 우리가 발표를 높은 발표를 하고 이런 종교적인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방법 그리고 토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토론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서 세미나라로 들어가서 내가 나는 너를 끌이니까 나한테서 끌타 딴 사람한테 왜 무슨 거짓말을 해 너를 120개서 끌는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토론을 통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중에 내비행팀 유기학의 정리가 1818년에 벨라가 반복적이고 미소시안에 카역에서 우라이를 만들었어요 그전까지는 살아있는 생면체부터 나가오는 것이 유기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든거야 그때 당시 시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상황이다 근데 그곳이 1826년에 발표를 했지만 사람들이 반심받은 거예요 아 꼭 살아있는 생면체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24년 후인 1850년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유기화학 그런 건 유기화학 다른 학문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생면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탄소 화학물을 지침한다 카불콘스트 이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든 말이야 컨센서스 여러분들이 다같이 그 후에다 허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런 지식들이 되는 것이 사이언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른때문에 사이언스에는 종류도 없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이언스에 종류에는 인문과학 관약이 있고 사회과학 관약이 있고 자연과학 관약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과학교라고 좌형과학 관약이 있어요 모든 지식은 다 과학 인문학적인 문학 그죠 문학 사학 철학 소위 말해 문사철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은 인문과학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평생을 당하는 것은 경제학 경영학 무슨 통계학 이런 것은 사형과학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사회과학 대학을 갖고 대학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쪽 사회과학 국무과학 대학이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거요 사이언스는 아는 거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은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는 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것이 자연과학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실은 자연적인 거면 국한되는 것이 사이언스에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다 붙일 수 있는 게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과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데 자연적인 현상을 가습할 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서울말에서 자연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주로 해야되는 것은 수학적 모델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범칙 운동의 범칙 연례가치 일부 범칙 가상도의 범칙 무슨 범칙을 많이 만드는 사람 수학적 모델로 만들고 에프닉으로 애매해요 그죠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광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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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새 발자국 찍혔으면 고구르 시대의 귀여워나 연고 무늬가 찍혀있는 귀환을 보면 여러분들은 발자국으로 분류를 해서 전시해놨습니다. 광물관은 관찰을 통해서 입이 뾰족한 것, 입이 뾰족한 것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식물, 동물,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으며 키워먹고 코유류, 그렇죠? 우리 인간의 코유류이라면 날개랑 날라다니는 조류 이런식으로 화추물, 양석열, 어루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론은 불규학이라고 했었어요. 불규학, 그렇죠? 불규를 기초로 해요. 불규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불규의 나름대로 개통적인 공동적이고 특징이 되죠. 그래서 어떻든가 화학용 같은 거를 했느냐? 이런 모델을 주로 다닐 물리학적인 면과 당물학적인 면을 다 포러스 시켜요. 믹스해놓은 것이 화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화학은 여러분들이 일반하시면 되겠지만 화학은 물질의 과학이다. 물질의 과학이다. 물질의 과학이다. 물질은 뭐라고? 진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에요. 물론 안 보이는 것들은 물질이 많죠.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물질입니다. 왜? 공기도 공기 나는 데에 진량이 있어요. 공기도 공기 나는 데에 부피를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룬 것이 물질의 과학이고 여러분들은 좀 더 워킹 디피니션적으로 화학을 따지면은 화학은 물질의 과학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우리 과학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화학은 전자의 이동을 가는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화학은 물질의 조성과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변화를 공부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쉽게 생각해 얘기한다면은 제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한다면은 물질의 과학인데 그 물질의 성분을 알고 조성 성분을 알고 그러면 구조를 알고 구조를 알고 구조를 알고 구조를 알고 성질을 알고 그래서 물질의 조성과 구조를 이해해서 성질을 알고 성질을 알고 성질을 알고 그 변화 그 물질의 변화 뭐예요? 그 변화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가 있을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성량이 가만히 있으면 불붙습니까? 아니죠 라이터가 그냥 펴조나요? 라이터가 펴조를를 확 튀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라이터가 펴조물이 그것처럼 그 물질의 조성과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이루어하는 공문이 화학이에요. 화학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화학을 배울 거예요? 오갈리피니스트리,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학, 탄소화가 많아요. 그전에는 1850년도 이전에는 마이타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낸 화학물을 바르는 것이 유교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 관계없는 화학물이 무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무교합니다. 물 무교합니다. 그리고 1820년도 얼마나 요소? 오줌이에요. 오줌. 오줌은 누가 넣어? 동물이 살아있는 게 오줌이야. 그런데 벨라가 암무으로 이소시안에 가열해가고 우리한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까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죠. 1850년도 됐어야 그것이 유기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탄소를 포함한 화학물을 유교하려고 얘기하자 라고 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를 다 유교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거 뭐죠? 탄소. 탄소 덩어리. 흑염. 탄소 덩어리죠. MPC. 나이아물. 탄소 덩어리. 이것도 탄소 화학물이죠. 그렇지만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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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탄소 베스도 이런 것들을 유교하고 가진 탄소 파워로써도 이런 다이아몬ức이나 한병 일상 탄소 탄소 베스도 탄소를 가보셔도 유기한 그런 관리에 있는 거고 그걸 기본적으로 파이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쪽 사이언스를 얘기하세요. 사이언스는 안 되는 건데, 그죠? 화학은 물질의 화학과 화학으로서 우리가 그 물질의 조선과 성질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 즉 반응이 대한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테크놀로르기, 기술은 뭐예요? 기술, 사이언스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육면 생활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달나라에서 자리가 화학이 어떻고 사이언스하고 알 수 있는 거. 화학이 어떻고, 달나라에는 쉽게 가지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이 미별이기 때문에 달나라에 있는 것과입니다. 우리가 1700년대에 또 이렇게 비행기 타다니는 아니죠. 라이터 문제가 비행기를 개발하고 수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 707, 777이라는 점에 400명, 500명이 타고 다니고 비행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표창에 혼자 타고 나야 낙하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사이언스를 알고 비행기는 뭐 양력을 위해서 타고 뭐에 의해서 가라앉는 사람은 알아요. 알아서 기술적으로 똑같이 안 되면 비행기가 못 뜯는 거잖아요. 사이언스를 인간 생활에 어떻게 독특하게 만들어야 할 것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만드는 것인가라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중에서 인터스트로 캐스틱 공학화학은 뭐였어요? 아까 화학은 뭐였어요? 물질이라고 알고 공학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학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학의 것입니다. 화학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원료로 되어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물질 변환을 포함하는 기능을 가공을 통해 인간 생활을 인특하게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공학화라는 거죠. 물질을 다루는데 인간 생활을 유용하게 만드는 반려부학 미술, 경제적인 미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생활이 해탈을 위해 만드는 것이 좋았거든요. 화학공업이 거기에는 화학공업과 공업방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화학공업의 제품이 얼마만큼 많은 물질을 태워줍니다. 왜 이렇게 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의료 분의 모든 면, 소구시든, 합성 구분자든, 자동차는 매일 기관에 엔진을 만든 기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거기 들어가는 만드는 재료 등등, 타이어 시키면 다 자동차는 요즘에 자동차 진전적으로는 홀림으로 바뀌죠. 왜? 이제 경영화, 경영화 대선이 연별 못하십니다. 스포츠형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 무슨 낚싯대야? 카보 낚싯대가 좋다며 옛날 대나무 낚싯대 쓰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서 크로르퀸이 뭐 흡풍지역에서 있던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게 코로나 치료제로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흡풍지역, 축가버스 다 띄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포함한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간 생활을 윈택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다 물질인데, 그 물질을 얼마만큼 인간 생활이 접근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리아 시절에 보시면 생산공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화학공업의 생산공적을 우리는 단관리와 간의 조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간의 간은 어떤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람 니트로와 알프로와 등등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좋습니다. 우리 밥이 있어요. 밥을 잘 먹다가 남았어. 나뭇과 일주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살아되는거죠. 살아되는거죠. 아, 곰팡이란 살아만 아니라 공기중에서 살아되는거죠. 여러분 사람도 살아되는거죠. 늙어가는거죠. 노화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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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중에서 산소와 접촉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서서히 지내는거 뿐이지.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지내는거 뿐이에요. 여러분이 술을 담을때 술을 타고다가 잘못 담는거 뭐가 돼? 10초가 된거에요. 살아되는거에요. 자, 그것처럼 그런 방음을 하면 방음이 조작했어요. 조작하는거에요. 오퍼레이션. 어떤 물질을 만들려면 그 물질을 집어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잘 가능하도록 잘게 썰어진다던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떤 큰 덩어리인게 잘게 썰어주는게 요구한거에요. 표면적을 높이하고 저편면적을 늘려서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거에요. 그렇죠. 그것이 참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놓을때 잘 갈라라 잘가져도 기어학변산의 배축능력을 집에서 의견은 어떤 화학압이 일어나냐면 단위반응이라는거에요. 그래서 단위반응을 단위반응이라는거에요. 단위반응이 화학공학이라는거에요. 단위반응을 초점을 맞추는거에요. 공호파압이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쉽게 해보면 물론 화학공학이란공호파압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포인트를 어디고 쓰냐 유니티 데이션 반의 반의 변화는 역사입니다. 사마와 빡나는 정지분의 등등입니다. 유니티 오퍼레이션에서는 주님 기술 데이션입니다. 추출, 여화, 건조,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본거죠. 이렇게 어떤 반이 일어나기 쉽게 틀을 남겨주기 위한 반의 변화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순산물질로 우리가 좋은 물질로 분리해야 하는 반의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보신을 들어보면 장치산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장치산업이 바로, 여러분, 인간 반지의 온라인 분이라고 했죠. 여차산업반지의 거대한 살구 풀렸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장치산업입니다. 여차산업반지의 살구와 풀렁에 만들기 위해서 원유를 집어넣은 휘발유를 뽑고 손경유를 뽑고 헌리까지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라이크와 땡클랜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경제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왜? 많이 만든다면 크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지. 왜? 건설브로 말이야. 크게 만든 거기를 그만큼 물거리가 된다. 또 크게 만든 그만큼 양해진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대량행사에 적합한 품복은 그렇게 해. 그렇죠? 석유비도, 휘발유, 병 이런 거 그렇게 해. 그렇지만 의약품은 이런 거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해. 왜? 단계하기가 단계합니다. 단순히 집어넣고 열면 가야 하고 나온다고 그런 단순한 배성이나 장룡함 달리, 의약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야 해요. 사람의 일을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장치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실험실과는 연구실이 많이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공평은 제재 방식이. 그래서 회분 씌는 거 아니냐, 배치 씌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누어 있지. 그렇죠? 회분 씌는 거야. 회분. 들어오는 통 하나의 통에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드럼 통단된다고 해서 와, 반응시켜와서 나오는 것들. 그게 회분 씌죠. 그런 회분 씌 반응이 한번 집어넣고 또 반응이 해당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집어넣고 통해서 반응시키는 것이 회분 씌예요. 그런데 연습실인 거야. 석유력 작품처럼 원 집어넣고 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빠져나오면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충산성이 높아지겠지. 그렇죠? 회분 씌가 연습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품을 대량 검사를 시키면 연속실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 석유분류 같은 것이 연속실의 대표적인 사례죠. 회분 씌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뭐 있어요? 정율학상, 아까 얘기했던 위학상, 화장품. 그 부분은 있죠. 자, 한편 원료를, 원료를 전체로 해서 그 다음에 원료의 화학반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생산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어떤 수대 생산 반응에서 주 반응으로 인해하면은 붓순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붓순물은 잘 정지하는 것이 분류류류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제품화 시키는 것이 확 성장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한편. 이제는 화학평등에서 유기화학평을 하고 무기화학평을 비교해서 살기자라고 했는데 유기화학평을 하고 무기화학평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화학평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